안녕하세요. 세부맘입니다. 이번 주는 세부에 많은 변화가 생긴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세부 코로나19 확진 환자 상황과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로 인한 분위기에 대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세부에 남아 급변하는 세부 상황에 대해서 세부 교민들께 실시간 안내해 주시고 계시는 주세부 분관 직원분들과 세부 한인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29일 기준 필리핀 확진 환자는 1,418명이며 완치 42명 사망 71명입니다. 2020년 3월 28일 기준 세부주에 속해 있는 세부시티의 확진 환자가 16명 완치가 1명 사망이 2명이고 라프라포시티의 확진 환자는 2명이며 완치와 사망자는 아직 없습니다. 세부시티에서 발부한 통행권입니다. 파란색은 세부시티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근무지가 세부시티인 사람 대상이고 녹색은 세부시티에 거주하는 거주자 대상입니다. 하얀색은 비상근무자에게 발급되었고 빨간색은 정부시설 근로자에게 발급된 통행권입니다. 라프라포시에 속해 있는 저희도 통행권을 받았습니다. 세부시티만큼 세련돼 보이진 않지만 받아 놓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세부시와 라프라포시의 격리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세부의 가족 또는 지인이 계시거나 세부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부분의 자유가 사라지면서 왠지 공포분위가 생성되는 것 같아 이번에는 현재 세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세부 주 정부는 락다운이 아닌 지역사회 격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권에 필요한 화물 및 운송을 다른 화물보다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금지된 사항 또한 사람들 간의 접촉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사항들입니다. 가정 및 개인의 통행권을 이용하여 외출을 허용하고 있고 생활에 필요한 업체 및 배달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여 놓았습니다. 물론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위험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한국보다는 후진국이고 세부가 마닐라보다 발전이 느린 건 사실이지만 한국보다는 강화된 거리 두기를 실행하고 있고 마닐라보다 격리 강화를 신속히 실행하였기 때문에 확진 환자의 증가를 좀 더 빨리 안정시키지 않을까 하는 세부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봅니다. 현재 세부는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어서 생활이 조금 불편해졌다는 것 빼고는 무서운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 상대로 강도 및 금품 요구가 성행할 수 있다 하니 문단속 잘하시고 외출 시 사사로운 언쟁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전화통화를 할 때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조만간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비록 지키지 못할 말일지라도 인사처럼 편하게 했던 말인데 이젠 그 말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경찰과 군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필리핀에 남아계신 교민분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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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